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기를 들었네요. 어느 종목이세요? 제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25만 3천 원. 딱 중간값이라고 그래요. 셀트리온은 이제 좋아질 건데. 쌈바에서 갈아탔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갈아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무슨 주예요? 국민주.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는 장기 투자. 그렇죠? 맞죠? 그러면 제약바위로 넘어오면 삼성바이오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유양양행,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거는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장기주. 장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단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주를 보면 돼요. 저도 한 종목을 헬스케어 쪽으로 하나 들고 간다고. 셀트리온은 좋아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혹시요? 네. 살 수 있으세요? 자금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12월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12월에는 제약바위가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제약바위가 꿈틀 거였죠, 최근에? 네, 순환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순환, 한미약품, 여러 가지 감기약 관련해서 테마해제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위가 12월에 꿈틀꿈틀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어제는 산바 좀. 네,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점 단위로 잘 접어넣으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기 민감주와 경기 내수주,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이런 게 있어요. 민감주와 방어주가 이 성격을 나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수출하는 기업들이고 경기 방어주는 내수예요. 내수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아까 같이 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을복 관련주, 서무 관련주, 그다음에 지지서 관련주 이런 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제약바위는 뭐냐. 얘들은 경기를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경기를 덜 타요. 제약바위가 세타가.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경기 침체가 들어오면서 제약바위가 움직였던 건 뭐냐면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들어오면 제약바위가 조금 사이클, 업사이클해서 순환미가 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유를 좀 사놓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늘려놓고 25만 원은 중간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점 40만 원하고 그다음에 최저점이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만 원까지는 시간을 주면 기소적 반등이 들어와요. 중간값까지는 들어오거든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 가격 논리예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건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그대로 움직이나 하는 게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이 가격이 1차적으로 25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가격인데 지금 사놓고 끌고 가면 거기에서 팔 수 있어요. 시흥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21만 원에서 걸리고 넘어지고 21만 원은 못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 이번에는. 왜 넘어갈까요? 이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그널이 있어요. 가속에 딱 붙어져야 돼요. 우리가 키로 수를 달리다가 막 이렇게 평길에서 시술을 내다가 갑자기 오르막길이 오면 힘이 딸리잖아요. 걸었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힘을 붙여서 가거든요. 오르막길이니까 힘이 다 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려와요. 그게 21만 원인데 21만 원은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면 팔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자리예요. 이게 21만 원 자리예요. 이게 매물이에요. 여기 옆으로 행보하는 부간 있죠? 제가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으로 틀어놨거든요. 여기만 오면 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 4개월 동안 이 안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1년 지나서 이 가격이 오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밑에를 잡고 매몰 소화하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가요. 이번에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세 번째는 매산입니다. 지금 추가금을 마련을 해놨는데요. 나는 제가... 내려가 좀 조정받을 길을 기다려야 되나요? 조정 안 받을 것 같은데. 19만 원대.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만약에 빠지면 땡큐고 안 빠진다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 시장이 빠져도 얘는 잘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17만 원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 가격은 지지 라인이고 제로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요일 날 시장이 빠졌고 목요일 날 빠져도 양복 나왔잖아요. 이건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고 지지 라인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사고 끌고 가는 것도 훨씬 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업종보다는 제약관료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받고 이번에도 받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건 어떠냐라는 판단이 들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